손들어왔다 61분에 아 31분이나 뛰어야돼 이거를? 지금 이제 1대1으로 쫌 쫓기니까 와아! 우와! 첫번째 터치를 어시스트 만들었어 우하하하하 와우! 펄슨의 라이브! 자 소른민 선수가 이거 진짜 무슨 일입니까 교체돼서 투입됐는데 여러분들 정말 놀라운 또 하나의 기록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와 이렇게도 골을 넣을 수 있구나 이렇게도 골을 만들 수 있구나 이런걸 해냈습니다 교체 투입돼서 정확하게 15초만에 공격 포인트 어시스트를 기록한 소른민 선수입니다 들어가서 15초만에 그것도 무려 첫번째 터치 들어가서 땀이 나오기도 전에 뛰기하기도 전에 15초 어시스트 이거 보셨습니까? 정말 저도 보면서 이런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아마 이거 다른 기록도 한번 봐야 되겠지만 교체 투입돼서 15초만에 어시스트를 기록한다 그것도 자신의 첫번째 터치를 와 여러분들 그 삼국지 보면 관우가 딱 그런거 있잖아요 원래 관우가 약간 허언증이 있는데 제가 술잔을 식기 전에 적장의 몸을 베어오겠어 뭐 이런거 있잖아요 거의 그런 느낌 아닙니까? 들어가자마자 그냥 단칼에 이게 근데 그 꿀장면이 굉장히 그 두가지 장면에서 플레이적으로 굉장히 소른민 선수의 움직임이 좋았어요 이건 뭐냐면 첫번째는 오프 더 볼 상황에서의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입니다 영상을 잘 보시면 저희도 이제 관련한 이미지를 저희가 말씀드려서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호이비에르가 볼을 잡았을 때 이미 손흥민 선수는 그 뒤에 있었거든요 이게 호이비에르가 앞에 있고 손흥민 선수가 뒤에 있는데 여기서 이미 스타트를 끊습니다 호이비에르가 볼을 잡자마자 이미 끊고 들어와요 끊고 들어와서 탄력을 받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볼을 갖고 있지 않을 때 손흥민이 이미 스타트를 끊어버려요 끊으면서 이렇게 달려오죠 그때 속도를 붙인 상태에서 호이비에르에게 연결을 받으니까 움직이는 그것도 빠른 선수다 보니까 상대의 루더고레츠 수비수들이 잡지를 못하죠 빠른데다가 이미 스타트를 끊어서 움직이면서 받아버리니까 이게 그래서 오프 더 볼 상황에서의 그 움직임이 그 어시스트를 기록했던 상당히 좋은 움직임 첫번째 두번째는 이타성입니다 확실히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 케인하고의 두 선수의 어떤 합작골도 상당히 많지만 이타성이 정말 좋아졌어요 들어가서 그 빠른 발에서 잡았기 때문에 루더고레츠 선수들이 있었는데 사실 슈팅을 때릴 수 있어요 오른발로 충분히 감아 때릴 수도 있었는데 거기서 그 빠르게 들어가면서도 반대쪽에 있는 로셀 손을 보드라는 거죠 굉장히 그 아주 간결한 터치로 그냥 거기서 많이 잡고 많이 돌렸다고 한다면 수비수가 들어오면서 수비의 어떤 각도를 줄이는 그런 수술 했을텐데 간결해 보고 본대로 그냥 오른발로 밀어주잖아요 로셀소가 거기서 딱 밀어놓고 그러니까 로셀소도 골 넣고 바로 손흥민 선수에게 손가락질 하잖아요 너의 골이다 사실 그런거는 그 반골 이상을 손흥민이 만들어준거죠 그러니까 너의 골이다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의 등에 안겨가지고 손흥민 선수의 가슴을 이렇게 쳐줬던게 있잖아요 그거야말로 진짜 완벽하게 만들어낸 이타성이 만드는 그런 골이죠 맨유경기 먼저 가가지고 손흥민 선수가 칩샷해서 때렸던거 기억하십니까? 그거는 이제 골이었고 이건 어시스트였는데 약간 느낌이 비슷한거 뭐냐면 그때도 제가 그 골을 보면서 약간 사실 한번 싹 올라왔던게 뭐였냐면 굉장히 케인이 빠르게 차주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려가잖아요 맨유경기에서 대회야가 그걸 잡으려고 나옵니다 그러면 사람이 그때 아마 순간시속 최고 빨랐을때가 한 33, 34정도 됐을거에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들어가는데 골피파가 나오면 거기서 뭔가 사실은 뭔가 판단해가지 이렇게 한다는거 쉽진 않아요 그냥 때린다던지 이렇게 하는건데 거기서 그 빠른 속도로 가면서도 상대 보고 흐름보고 칩샷을 때리는데 그 다음에 더 놀라워요 사실 그 빠른 속도를 갖고 있다가 칩샷을 했을때 그냥 칩샷을 하면 넘어갈 수 있다 대회야에 걸릴 수 있다 판단하니까 이쪽으로 떨어뜨려요 골 때는 여기 있는데 근데 이게 여기서 약간 소름이죠 일로 떨어뜨렸기 때문에 일로 떨어뜨리면 밖으로 나가는 볼이잖아 근데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역회전을 걸어서 일로 떨어뜨렸는데 볼이 역회전을 먹어서 꼴대향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이게 그 빠른 속도로 들어가면서도 그걸 했다는거에요 골피파 나오는거 인지하고 칩샷으로 때려야겠다는 상황 판단하고 역회전을 먹여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술을 발휘했다는거죠 그걸 사실 보면서 놀랬거든요 아니 손흥민 선수가 빠르고 양발리할 수 있는건 알았지만 순간적으로 이런 어떤 감각이나 이런 골결까지 이제 장착한단 말이야 이런게 있었는데 이번에도 보면 그렇게 빠르게 들어가다가 상대 수비수 위치 보고 가장 좋은 위치에 로셋을 걸고 순간적으로 판단하고 간결하게 밀어서 어시스트를 하잖아요 와 진짜 시야 좋아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손흥민 선수가 잘한다라고 하는 강점들 빠르고 양발로 잘 후리고 이런거 너무 잘하잖아요 근데 그런거 말고도 확실히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 딱 보면 그렇게 아주 상대가 빡빡하게 밀집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뭔가 판단해가지고 이타성을 발휘해가지고 골을 정말 잘 만들어낸다 라고 하는걸 다시 한번 보여준거 같아요 그 오늘 손흥민 선수가 61분에 교체 투입됐으니까 30분 뛰었거든요 30분 뛰고도 1 어시스트 한거고 그걸 포함을 해가지고 키패스를 두개나 했어요 확실히 이타성이 강화됐다는거죠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지금 12번째 경기를 손흥민 선수가 오늘 뛴겁니다 시즌으로 보면 시즌 전체 올시즌 10골이구요 도움도 5개에요 12경기 뛰어서 10골과 5개 어시스트 15개의 무려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오면 뭔가 계속해주고 있는거에요 확실히 골만큼이나 어시스트가 굉장히 늘어나있죠 물론 지난 시즌부터 이미 10-10 기록할때부터 골과 어시스트 이런 이타성이 늘어났는데 이런게 바로 시야 감각 혹은 아까 볼을 동료가 딱 받을때 이미 스타트를 끊어서 그런 오프다 볼 상황에서의 먼저 뛰기 사전 뛰기를 통해서 속도를 붙여넣는 정말 이렇게 올라가고 있구나 15공포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오늘 골이 골을 만들어줬던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가 더 의미가 있었던건 1대2로 쫓겼잖아요 2대0으로 앞서고 있다고 후반전 시작하면서 오늘 홈이 불가리아 루도고레치였습니다 근데 홈팀 루도고레치가 후반 좀 빠른 시간 안에 한 골을 따라 붙으니까 약간 흐름이 어? 어? 이거 어떻게 되지? 막 이런 상황이었어요 약간 좀 멀리는 해리케인이 전반전에 정말 잘했는데 해리케인도 이제 주말 경기 때문에 쉬게 하려고 후반전 시작하면서 빼줬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약간 좀 쫓기니까 실점해주고 1대2로 한 골차로 쫓기니까 원래 제가 봤을 손흥민 선수를 아마 무림 감독은 주말 경기 생각해가지고 한 70분 이후로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니면 경기가 좀 많이 벌어지면 쉬게 해주자 아무래도 지난 주말에 약간 조금 지친 듯한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했을 건데 어? 이 쫓기니까 바로 손흥민 선수를 61분에 넣어버린 거 아니에요 근데 15초만에 골을 만들어줍니다 네 이런 게 바로 팀의 에이스라고 하는 건 팀이 어려울 때 흐름을 쫓길 때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건데 확실히 올라갔어요 이건 진짜 손흥민 선수가 팀의 토트넘이 확실한 선수로 이미 자리 잡았다는 거고 필요할 때 감독이 첫 번째 선택한 옵션 이라고 하는 것도 증명이 보이는 거죠 네 이런 거야만은 웅장해지는 거죠 자 또 이제 두 번째 실질적으로도 그래서 이제 3대1로 경기를 어? 쐐기를 박아버리기도 했지만 이거로 해서 유로파리그 이제 조별리그를 하고 있는 건데 조 2위였어요 오늘 경기 전까지 왜냐하면 지난번 벨기에 엔터워프 경기 원전 가서 졌기 때문에 오늘만에 여기서 뭐 무승부를 거두거나 승점이 좀 적으면 조금 위태위태할 수도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완성을 거뒀기 때문에 물론 요 경기 다음에 어? 새벽 5시죠 우리 시간으로는 엔터워프하고 린치 경기를 보긴 해야 되겠지만 그 경기 전까지는 조 1위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결국 손흥 선수의 그 골은 또 팀도 순위도 이렇게 끌어올린 게 된 거고요 또 그러면서도 또 그러면서도 체력 안배를 한 거잖아요 손흥 선수가 오늘 30분 정도 뛴 거니까 딱 이틀 뒤에 어? 11월 8일 일요일 밤 9시에 웨스트 브롬과 원전 경기를 갖게 되는데 사실 이거 힘들죠 불가리아 갔다가 이틀 만에 돌아와가지고 또 원전 가서 경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이렇게 한 60분을 쉰 거잖아요 30분만 뛰었으니까 체력 안배를 하면서도 이런 결과를 냈다는 게 의미가 있다 결국 오늘은 케인 얘기를 살짝은 진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은 뭐라고 할까 손캐가 너는 전반전 책임져 내가 후반전 책임져 딱 이런 느낌이잖아요 함께 뛰면 정말 무섭다라고 하는 건 이미 프리미어리그가 증명해 보여줬고 또 우리가 다 확인했던 일인데 오늘은 야 우리 저 프리미어리그 주말에 그때는 손캐 같이 뛰고 오늘은 전반과 후반 야 한 번씩 나눠뛰자 후반전은 아까 15초 만에 들어가면서 손흥민이 만든 거고 전반은 정말 완벽한 헤리 케인의 하드캐리입니다 너무 잘합니다 이 선수 13분에 루카스 모우라의 코너킥 들어왔을 때 그냥 사람들이 그냥 해가지고 헤더로 넣었죠 32분에는 베일이 사이패스 딱 넣어주니까 거기서 케인이 사이패스로 빠진 거 원터치로 오른발로 그냥 크로스 해가지고 루카스 모우라의 완벽한 어시스트 보니까 손흥민과 오늘 케인의 어시스트는 진짜 완벽하네요 완벽한 어시스트도 했죠 그러면 케인이 전반전 45분만 뛰고도 한 골과 하나의 어시스트 이번 시즌 여러분들 13경기에서 12골과 10개의 도움 이미 텐텐했습니다 시즌으로 보면 이미 케인은 이번 시즌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프리미어링 말고 시즌 전체적으로 이미 텐텐을 해버렸어요 미쳤습니다 케인이 13경기에서 12골과 10개의 도움 진짜 말씀처럼 베일만 진짜 더 올라오게 되면 진짜 KBS 라인하면 무지막지할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면서 케인이 어떠한 대기록을 세웠냐 오늘이 케인이요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뛰었던 경기들 있죠 이게 300번째 경기였거든요 케인이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뛴 300번째 경기인데 오늘 골로 몇번 몇개의 골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300경기 정도 뛰면 몇골 정도 넣으면 아 그래 인정 이 정도 아시나요 100골 정도만 넣어도 되는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데 150골 아닙니다 200번째 골이에요 300경기를 뛰었는데 오늘이 200번째 골입니다 이거는 토트넘 역사에 있어서 최다골 보면 3위에 올라가는거에요 여러분들 그 토트넘의 전설이 지미 그리브스가 있잖아요 이 전설 레전설이 266골을 넣었던게 지금 최다골이고 그 다음에 보비 스미스가 208골인데 케인이 200골을 넣었습니다 이게 지금 통산 세번째에 당하는 엄청난 골을 넣고 있는데 와 근데 케인 진짜 잘하네요 케인이 잘하는건 손흥민 선수와 마찬가지로 케인이 갖고 있었던 골결 인정 그런데 왜 주위를 좀 덜 활용하지 라고 했던 어찌면 그 마지막 퍼즐 같은게 어시스트 능력이 부합되면서 결합되면서 정말 약간 단점 찾기가 어려울 정도의 능력으로 올라가고 있는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손흥민과 케인이 서로가 조금씩 조금씩 부족했던게 맞아들어가면서 둘이 꽉 만나고 오늘 경기는 함께 뛸 때도 무섭지만 너가 전반전 내가 후반전 나눠서 뛰어도 상대를 이렇게 무참하게 짓밟아버리니까 와 이거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에 진짜 부상만 조심하자 이런것도 있고 제가 봐서는 진짜 베일만 여기서 더 올라오게 되면 이거 막기 어렵다 진짜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진짜 에 계속 한번 주말에도 그렇고 또 지켜보겠습니다 네